궁금너들 왔어? 나 오늘 궁금너들 만나다고 며칠 동안 진짜 열심히 관리했는데 어때? 내가 나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나이 대비 피부관리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만의 관리비법 알려달라고? 좋아! 궁금너들한테만 특별하게 알려줄게 첫째, 피부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편이야 나는 닭발, 돼지껍데기, 족발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리고 아침 공복에 레몬술을 마셔 이게 피부에도 좋은데 숙취에도 좋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 자는 침실 딱 그 향이 남향이야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탁 들면서 탁 해를 맞거든? 그때 양산을 쫙 펴 그만큼 나는 기미관리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태어나서 관리실, 전문관리기관을 10번도 진짜 안 갔어 그 대신 나는 정말 홈케어를 치열하게 했어 매일매일 조금씩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하는 게 나의 피부관리법이야 근데 요즘 홈케어 하면 우리가 뷰티 디바이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 최근에 진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났거든? 근데 역시나 뭔가 좀 부족해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서치하고 막 이러다가 드디어 만난 거야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까? 이거야 셀레뉴에서 나온 탄력용 디바이스 내 주변에 피부관리에 진심인 지인이 있어 근데 최근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피부관리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 괜찮다고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야 딱 써봤어 근데 이 탄력용 디바이스는 이름처럼 오로지 탄력에만 딱 집중한 디바이스야 동안 피부가 되려면 탄력 케어가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자 궁금 너들도 지금부터 탄력 케어 해볼래? 엄청 간단해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면 전원 버튼이 딱 켜져 그럼 모드를 보면 왼쪽에 딱 불빛이 나오지 이게 갈바딩 모드야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보면은 이렇게 금속으로 된 전도체를 같이 잡는 거야 요렇게 잡고 세기 버튼 여기 옆에 있거든? 딱 눌러 그러면 갈바닉이 작동되고 있는 거야 진동은 없어 우리 에스테틱 샵에 가면은 음이용 관리할 때 이렇게 봉 같은 거 잡고 있으라고 하잖아 그 원리를 여기 안에 넣어 놓은 거래 그리고 여기 빨간불 보여? 빨간불? 레드 LED, IR LED 이건데 서로 다른 층에 침투해서 우리 피부를 케어하고 탄력을 살려주는 거야 다음은 EMS 모드 근데 궁금 너들 이 EMS에는 특이한 점이 있대 EMS가 점점 빠르고 강하게 이렇게 음악에서처럼 크레센도 파형을 그리면서 우리 피부 속을 자극시켜준대 그래서 속 탄력까지 살려준다고 해 이게 셀레뉴만의 독자적인 파형이래 거기에 EMS 모드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모드는 피부 속 근육을 섬세하게 끌어 올려주는 모드 이게 두 번째 모드인데 이거는 늘어진 속 근육을 탄탄하게 끌어 올려주는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나뉘어 있는데 강도는 이거 봐 9단계까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피부 컨디션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겠지 아 맞다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어 이 헤드에 비밀이 있어 이 헤드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 왜 굴곡이 져 있는지 알아? 우리도 얼굴 부위마다 근육이 다 다르잖아 저주파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셀레뉴에서 이렇게 다 설계하고 특허까지 받았대 그래서 이 볼록 튀어나온 곳은 이마나 볼 눈가 주름 이런 데를 잘 케어할 수 있고 또 이 아래쪽 있지 여기는 턱선 이렇게 윤곽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완전 디테일하지 않아? 궁금 너들에게 사용 방법을 보여줄 겸 해서 부드러운 리프팅 케어를 해주는 EMS 모드 1단계로 탄력 케어 한번 보여줄게 1단계 먼저 이걸 하기 전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 후에 탄력을 끌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돼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아래서 위로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눈가 옆 이렇게 입 옆에서 귀끝으로 음 이렇게 뭔가 안에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목 가운데 여기는 피에서 이렇게 턱 보민되는 부위 이 턱 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쭉 끝까지 이렇게 피부에 힘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탄력도 뭔가 더 살아난 것 같은 느낌? 이거 관리하기 정말 간편해서 TV 보면서 케어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아 궁금하들 이건 자랑할게 한게 더 있거든 셀레니오 탄력용 디바이스에는 UV 살균 기능도 있어 우리가 관리를 끝내고 여기 헤드 부분 있잖아 여기를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준 뒤에 충전 거치대에 꽂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 사용할 때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너무 간편하지 피부 탄력 탱탱하게 끌어올리고 싶은 궁금하들 오늘부터 셀레니오 탄력용 디바이스 어때? 하루 10분 딱 투자해서 동안 피부 만들어보자고